대전과 충남 지역의 지난해 치매 환자 실종 건수가 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인 치매 환자 실종 건수가 8천 건을 넘어선 가운데 대전은 292건으로 전년보다 36.3% 증가했습니다. 반면 충남 지역은 208건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치매 환자의 실종 확대는 가족들에게 늘 큰 걱정거리라며 치매 환자 실종 예방과 발견을 위해 경찰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